이제 부터 리액트 플러스 타입 스크립트 리액트의 타입 스크립트를 적용해서 진행하는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제 유튜브 유튜브에 있는 리액트 무료 강좌 먼저 보시고 오는게 좋아요 리액트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타입 스크립트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좌도 아니고요 타입 스크립트 강좌랑 리액트 무료 강좌 타입 스크립트는 유료 강좌죠 그거 두개를 이제 선수 과목으로 보셨던 분들이 보셔야 되는 강좌에요 리액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 유튜브에 리액트 무료 강좌 무료 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인프런에 이제 타입 스크립트 유료 강좌 타입 스크립트 유료 강좌는 여기 인프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두개를 미리 보고 오셔야 이 강좌를 원활하게 시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내용은 웹게임 제 무료 강좌 시간 때 했던 거를 만드는데 이제 제 강좌 내용을 그 웹게임에 적용하면서 진행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동호님께서 기탑 기탑 말씀해 주셨는데 기탑에서는 여기 제 제로초 제 기탑 계정이 제로초죠 거기에 TS 리액트라는 레포지토리를 하나 파놔서 거기 안에 1강부터 8강 그 다음에 제 강좌에서 리액트 라우터 모벡스 그 다음에 리덕스 까지 이 3개의 라이브러리 타입 스크립트 적용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로 하는 거랑 훅스로 하는 거랑 타이핑을 다 하니까 타입 스크립트 적용을 다 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구구담부터 구구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에디터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vs 코드를 쓰고 있지만 vs 코드 저도 익숙하지 않고 저는 원래 웹스톰을 쓰거든요 사실 웹스톰 에디터를 쓰는데 이 강좌는 무료 에디터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폴더는 제가 TS 리액트라는 폴더 안에 렉처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놨고요 이 렉처라는 폴더 만드셔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완성품들은 이렇게 제가 구구단 끝말잇기 숫자여고 이런 식으로 개별 폴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TS 웹게임이 아니라 TS 리액트 터미널 이거 컨트롤 백틱 숫자 1 왼쪽 탭키 위에 보시면 물결표 있는데 그게 백틱이거든요 물결표는 TIL 되지만 물결표 아래에 그 따옴표는 백틱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컨트롤 백틱 하면 이제 이 터미널이 켜져요 이 터미널을 켜셔서 이 TS 리액트 방금 저희 폴더 있죠 거기서 렉처로 이렇게 CD 렉처로 들어가 주시고 이 렉처 폴더가 저희가 이제 강좌를 진행할 프로젝트 경로가 될 거예요 제일 먼저 npm init을 하고 이렇게 엔터를 계속 칠게요 그 다음에 author에는 각자 여러분 이름 치시면 되고 yes 마지막에 yes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렉처 폴더 안에 패키지.json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부분을 웹팩 뭐 이런거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pm i type script 저희 프로젝트를 type script 를 하기 때문에 type script 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npm i type script 그러면 설치하는 순간 여기 렉처 폴더 안에 node modules 이런게 생기고 그 다음에 패키지.json에 type script 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껐다가 다시 키면 type script 가 여기에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리액트를 하기 때문에 리액트 관련된 것들 다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npm i 리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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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돔 두개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리액트에 쓰이는 패키지고 그 다음에 리액트 돔은 웹 환경에서는 이렇게 리액트 돔을 쓰죠 앱 환경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설치하고 저희는 웹 환경에서 웹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리액트 돔을 설치를 해줄 거에요 그 다음에 npm i webpack webpack cli 해서 개발용으로 저희 리액트를 쓸 때는 최신 문법도 쓰고 그 다음에 jsx 그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웹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정식 문법이 아니고 또는 너무 최신 문법이라서 옛날 브라우저에서는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웹팩 그 최신 문법과 jsx 문법 그런 코드들을 웹팩으로 처리를 해서 옛날 문법으로 바꿔 주죠 저희가 리액트 강좌 때는 바벨을 사용했어요 바벨 최신 문법과 jsx를 바벨을 통해서 옛날 문법으로 바꿔 줬는데 저희 타입 스크립트를 하잖아요 타입 스크립트는 자체적으로 바벨처럼 최신 문법을 es5 또는 es3까지 es3 하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9 거기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은 따로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바벨을 하는 경우도 타입 스크립트랑 바벨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타입 스크립트를 쓴다고 무조건 바벨을 안 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웹팩에다가 로더 로더를 붙였는데 예전 리액트 강좌에서는 바벨 로더를 붙여서 웹팩과 바벨을 이어줬다면 이번 시간에는 타입 스크립트를 쓰기 때문에 웹팩과 타입 스크립트를 이어줄 거예요 그러면 타입 스크립트에서는 로더가 크게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ts로더 ts로더가 있어요 웹팩과 타입 스크립트 연결해주는 로더로는요 ts로더 근데 저희는 ts로더는 안쓸고 awesome-type-script-loader 라고 그걸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awesome-type-script-loader ts로더랑 awesome-type-script-loader 이 두 개가 가장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고 둘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여기 awesome-type-script-loader 이 문서 들어가 보시면 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awesome-type-script-loader는 use-barbel이라는 옵션 그걸 통해서 바벨과 함께 쓸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 atl이 awesome-type-script-loader예요 awesome-type-script-loader는 뭐 뭔가를 해서 빠르다 진짜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ts로더보다 자기가 빠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나중에 나중에 다음에 타입 스크립트랑 바벨이랑 같이 쓰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 대비해서 저는 이 awesome-type-script-loader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 awesome-type-script-loader를 사용해 본 결과 여기 npm i awesome-type-script-loader 지금까지 뭐 개발하는데 딱히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wesome-type-script-loader 이거 ts로더 대신 믿고 설치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 리액트랑 리액트 도움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받았는데요 제가 타입 스크립트 강좌에서 이거 하나 말씀드렸었죠 이거 그 남이 만든 패키지들 npm 에서 다운받을 때 유형이 뭐 다섯 가지 그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좋은 유형 리덕스 같은 거는 타입 스크립트로 만들어져서 뭐 알아서 타입 스크립트를 지원한다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유형은 엑시오스 엑시오스 같은 거는 타입 스크립트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dts 파일 인덱스 dts 파일을 제공해서 예 저희가 뭐 따로 타입 정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이 바로 리액트나 리액트 돔 같은 건데 얘네는 여기 그 노드 모듈즈 안에 열어보시면 리액트 리액트 돔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둘 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고 타이핑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리액트가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다만 리액트나 리액트 돔 같은 거는 워낙 유명한 라이브러리라서 커뮤니티가 타입들을 만들어 놨다 그랬죠 예를 들어 데피니틀리 타입드 데피니틀리 타입드 리액트라고 해서 데피니틀리 타입드 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타입 스크립트 커뮤니티 거기서 이렇게 인덱스 dts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리액트도 있고 여기다가 리액트 돔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고맙게도 이 사람들 이 커뮤니티에서 만든 타이핑을 설치를 받으면 돼요 npm i types react 이렇게 앞에 types 골뱅이 types 를 붙여 주시면 되고 리액트랑 리액트 돔 이랑 두 개 둘 다 이렇게 설치를 할게요 라이센스 mit 로 바꾸고 이런 거는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데브는 여기는 웹팩 npm run dev 하면 웹팩 이라는 명령어가 실행되게 그래서 npm run dev 하거나 아니면 실행하려면 npx 웹팩 이 두 명령어를 실행하면 돼요 타입 스크립트 강좌에서는 npx tsc 이렇게 했는데 npx tsc로 실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웹팩과 타입 스크립트를 연결해서 쓸 거기 때문에 npx tsc 대신에 npx 웹팩 이렇게 쓸 거예요 야는 안쓰고 저는 npm 으로 합니다 ntd 이렇게 보시면 리액트 패키지 중에서도 ntd, github, ntdesign 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타입 스크립트로 만들어졌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타이핑 수가 있어서 이런 타이핑들이 들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설치할 때 이런 거 타입스 리액트 그러니까 타입스 엔트디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엔트디만 받아도 쓸 수가 있고 리액트나 리액트 돔처럼 타입이 없는 애들은 이렇게 커뮤니티가 만들어 놓은 타입 그거 받으시면 돼요 가끔씩 여기랑 여기랑 버전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맨 앞자리만 대충 보시면 되는데 가끔씩 이거 커뮤니티가 만든 타입이 실제 타입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벌써 리액트는 16.12 인데 여기는 뭐 16.9 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긴 하셔야 돼요 둘이 버전이 다르니까 호환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버전이 안 맞으면 버전 업그레이드가 나왔나 또는 리액트나 리액트 돔의 버전 다운그레이드도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이 첫 번째 자리가 맞으면 그리고 충분히 유명한 라이브러리라면 버전이 안 맞는 문제 그거는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